저만 담배 못 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야 내... 내 짤려 이건 뭐야? 어 이걸 왜 봐요? 아줌마들 김밥 마실 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집중할 수 있게끔 와 손빠른 것 같아 이게 색칠을 하는 거죠? 이게? 색칠 신기하다 이렇게 흐르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복하광 79화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하지 않잖아요 디테일하게 좀 그리잖아요 형 그 만화 그리는데 우기명이 녹았다 뛰어가지고 엄마 저기 옷 한 벌 해드리거든? 근데 이제 그걸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변경이 있잖아 효자 그 표현하는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좀 나왔으면 싶거든? 아니 왜냐면 왜냐면 그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미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나 더 해야 돼 별 힘이 없는데? 진짜 그거 있어 사자 사과 있어 삼포지효 까마귀가 응 늙은 까마귀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 줬어 아 진짜로? 사자 사과 있어 알아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요 흐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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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디테일 때문에 오래걸리는구나 저런 거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크랍땅으로 그려야죠 아 감사합니다.